긴 시간 동안 이 빅 퀘스천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많은 인적 자원과 노력을 여기다가 투자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한때는 중요한지 모르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.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 깔린 신뢰와 우리의 유대관계가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엄청나게 큰 꿈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진행해 왔습니다. 빅 퀘스천 프로젝트. 그래서 시작했습니다. 우리의 미션과 핵심 가치를 향한 질문이 새로운 질문을 탄생시키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이끌어 모두가 핵심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고려하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의 50년을 이끌어갈 강력한 힘을 찾아왔습니다. 이 가치를 함께 정하고 선택하는 절차가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만이 만들어놓고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마다 보면서 큰 결정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핵심 가치 미션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4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?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? 꿈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? 많은 질문에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고 꿈은 더 높아졌고 힘은 더 커졌습니다. 지난 50년 동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강력한 성공 DNA가 미션과 핵심 가치로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. 고려하연 빅캐스천 프로젝트는 이제 발표만이 남았습니다. 더 나은 내일과 더 높은 성장을 위한 우리의 미션과 핵심 가치는 시간이 걸려도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미션과 핵심 가치가 함께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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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